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ㅍ 받침이 사용된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시고 단어를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앞 옆 옆 입 입 깊다 깊다 높 높 높다 더 더 다 덥다 dancing technical 일 darkest 갚, 다, 갚다 숲, 숲 늪, 늪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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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단어를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앞 앞 옆 옆 옆 옆 무릎 무릎 갑, 다, 갚다 깊, 다, 깊다 높, 다, 높다 덥, 다, 덥, 다 덥다